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시원한 반등은 아니죠. 뭔가 조금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대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갭상승 출발했다가 갭을 메우는 조정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돼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급락장 이후에 지수가 회복할 때는 매물대에 대한 소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의 반등, 눌림 이후의 반등, 지루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악재들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은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고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 중국의 봉쇄 조치 일부 완화,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부양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장에서 완전히 안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시장이 여기서 반등한다고 모든 분들이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반등장에서도 내가 종목에 대한 선택,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들, 제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강의, 그리고 저의 강의는 처음부터,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제 강의,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힌트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저의 주식의 정석, 지난 무수히 많은 강의들 보기 좋게 잘 정렬해 놨고요. 장중의 시험과 종목 정보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에 대한 열망 가득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주식의 정석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강의 주제를 살펴보고 가야겠죠. 그 전에 말씀드릴 내용, 주식의 정석은 지금 뭐죠?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원래는 파이널이 없었죠. 주식의 정석이었는데 이 주식의 정석 강의는 몇 강으로 끝났어요? 100강으로 끝났습니다. 2년간의 기간 동안 100강의 완강이 됐고요. 이 파이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 100강의 완강을 요약해서 복습할 수 있게 혹은 조금 빨리 주식의 정석을 좀 마스터할 수 있게 이렇게 압축한 강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주식의 파이널 요약 강의 1강이 있었고요. 오늘은 파이널 2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 파이널 강의가 아니라 이전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완강된 그 강의를 봐주시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2강입니다. 파이널 2강이죠. 지지와 저항의 이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 기본 중의 기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기술적 분석의 50% 이상은 알았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단은 지지 저항부터 아셔야 그 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지와 저항도 모른다면 기술적 분석에서 더 이상 실력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 강의입니다. 바로 지지와 저항인데 지난번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초반에 다뤘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파이널에서 1시간을 꽉 채울 정도로 의미있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제가 구성을 했고요. 이전 강의를 보신 분은 복습하실 수 있게 구성을 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이해니까 오늘은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증권 방송을 보시면 하루에 한 10번, 20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지지선, 지지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선은 주가 그래프에서 주가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직선, 이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저항선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지지선은 이런 식이에요. 주가는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점이 일치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이은 선, 이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여기서는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선, 그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특이점이 있어요.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저항선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만약에 깨졌어요. 깨졌으면 그때는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주가가 반등을 해도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차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차트를 열어도 한 100개 차트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요. 항상 제가 강의에서 뭘 말씀드려요. 원리, 원리가 중요합니다. 어? 지지선은 그냥 지지받는 선이네? 저항선은 그냥 저항받는 선이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응용하실 수도 없고 기억도 안 나요. 왜 지지선이 있는지, 왜 저항선이 있는지, 특히 지지선이 깨지면 왜 저항선이 되는지, 바뀌는지 이 이유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선과 저항선이니까 이번에는 저항선을 볼게요. 저항선인데 저항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항선은 주가 그래프에서 주가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직선. 이게 바로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죠. 주가가 저항선을 사양 돌파하면 지지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가려고 하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고점이 좀 일치한다. 이게 바로 저항선입니다. 주가가 이 길로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서는 부딪히고 떨어지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건 저항선이었지만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진짜 이런 경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초보자분들의 성과는 엄청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론은 이러니까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지선이 나타나는 이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선이라는 게 왜 나타날까? 특정 가격대에서 저가라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 밑에다가 제가 하나 그려봤는데 이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주가. 빨간 선이 주가고 이 밑에 선이 지지선이에요. 주가는 어차피 차트에 나타나 있어요. 지지선은 내가 그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지선, 저항선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못해요. 연습을 하셔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은 주가고 주가를 내가 그려요? 그건 아니죠. 주가는 이미 차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캔들 차트에 나타나 있죠. 그럼 그 캔들 차트를 통해서 선을 긋는 건 납니다. 컴퓨터가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지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반등을 보여주는 주가가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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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제가 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의 지지선은 얼마입니까? 만원이죠. 이 주식은 이제 만원부터 15,000원, 20,000원까지도 올라가는데 만원만 가면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정의를 해놨죠. 반복 경험을 통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수급이 유입된다는 뭐예요?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해도 이 지지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에는 지지점이 몇 개죠? 네, 한번 세보시겠어요? 지지점이 몇 갤까요? 세보셨나요? 네, 총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기는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했으니까 지지점이 아니에요. 지지점이 아니고 이 5개가 지지점입니다. 지지점이 꽤 많은 거예요. 다섯 개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또 떨어져도 만 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기반으로, 이 경험을 기반으로 매매를 해볼까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어요? 이런 데서 매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 여기? 어디서 매수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매수하고 싶습니다. 왜? 주가가 만 원만 떨어지면 반등하는 걸 내가 눈으로 수천을 봤는데 다음번에도 만 원에 떨어질 때 사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만 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 지지선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지선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제 주식예정서 강의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왜라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지선에서 반등, 저항성에서 무너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 지지선이 나타나는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만 원이 지지선이 됩니다. 만 원만 가면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을 잘 보고 있다가 만 원 갈 때 한번 사볼까? 이게 올바른 투자 전략일까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만 활용하시면 그건 올바른 투자 전략이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만 원에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2만 원까지 상승한 후에 재차 만 원대로 밀리게 된다면 어떤 심리를 가질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만 원에 A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2만 원까지. 2만 원까지 갔으면 수익률은 얼마예요? 100%입니다. 2배입니다. 주식하시면서 수익률 2배까지 내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2배 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A라는 주식을 내가 샀는데 만 원이었는데 이게 2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1억 원어치 샀으면 2억 된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안타깝게도 2만 원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다? 재차 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심리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제가 뭐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없으면 기술적 분석도 없어요. 기술적 분석이 있다는 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심리를 빼면 껍데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 원에 매수한 게 2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일단 마음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죠? 플러스 100% 수익이 제로가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2만 원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최소한 18,000원, 17,000원, 15,000원이라도 팔걸. 만 원까지 가지고 있었네. 이때 어떤 판단을 할까요? 1번 매도 2번 보유 3번 추가 매수 어때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원까지 갔는데 안타깝게 못 팔았는데 이게 만 원까지 갔어. 그때 투자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첫 번째 매도하실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매도하실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내가 산 주식이 2배까지 올랐다고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럼 거의 보유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추가 매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2배까지 갔던 주식이 다시 떨어졌으니까 더 사서 다음번에 올라갈 때 팔자. 뭘 할 수 있다고요?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어요. 혹은 그냥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하실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지선은 신규 혹은 추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지선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가라는 것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여기에 갖고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이 가격대가 되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싶을까? 그게 바로 대중의 심리입니다. 그 대중의 심리를 아시고 그것을 역용하는 게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만원에서 한 주식이 2만원이 됐다가 만원이 됐을 때 매도하실 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거기서 신규 매수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시거나 보유하실 분들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만원은 지지선이 되고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만원에서 신규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화라는 종목인데요. 이 차트는 캔들 차트죠. 캔들 차트는 지난주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검은선은 제가 그은 겁니다. 이 검은선 긋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검은선이 좋아서 검은선인데 빨간선으로 그으셔도 되고 파란선으로 그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보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지지점이에요. 여기도 지지점 여기도 지지점입니다. 그럼 지지점이 대충 봐도 한 5, 6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3만원인데요. 이 3만원 가격대에서는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지지가 확인되는 걸 보고 오케이 3만원까지 떨어지면 사자. 3만원에 딱 샀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샀죠. 이게 바로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매수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왜 계속 반등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 많이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꼭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지선에서는 지지하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차트도 한번 볼까요? 전방이라는 종목인데요. 검은선은 제가 그은 거라 그랬어요. 선긋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점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고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선만 활용해도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주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배워야 될 것도 많죠. 주식의 정석 1강부터 100강까지를 보시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실적 모멘텀 추세 시장 흐름 시황 경제 수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뤘어요. 그만큼 복잡하지만 그것은 주식의 내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다 다뤄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일단 줄이니 분들께서는 쉽고 명확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부터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고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는 한번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렇게만 매매하셔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태광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지지점이 몇 개 보이죠? 여기도 지지점 여기도 지지점 여기도 지지점 여기도 지지점이네요. 여기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볼까요? 네. 매수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다. 여기서 하나를 더 덧붙이면 이 선에 왔다가 반등하는 걸 보고 매수하시면 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고급 관련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다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지선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왜 지지가 되는지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투자 심리입니다. 심리 반대로 이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도 원리는 똑같아요. 지지선의 원리를 180도 뒤집으면 저항선의 원리가 됩니다. 자 저항선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특정 가격대에서 고가라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 고가라는 건 좀 비싸다고 좀 비싸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 그 가격이 지지선이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 반복 경험을 통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수급이 유출된다는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항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저항점이 많은 저항선일수록 그 저항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게 뭐죠?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닙니다. HTS MTS를 보시면 주가는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긋는 건 지지선 저항선 그렇죠? 지금 여기 검은 선은 제가 그어야 되는 거예요. 저항선입니다. 그럼 비슷한 위치에서 저항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항점이 4개죠? 꽤 신뢰도가 높네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위치가 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좀 불안하죠? 왜? 과거에 2만 원대에서 계속 밀리는 걸 내가 눈으로 봐왔는데 여기서 자신감 있게 이건 뚫고 갑니다! 라고 장담하고 가져갈 수 있으신 분 그런 자신감 있으신 분은 물론 이제 기업을 잘 알고 시장이 좋고 실적이 좋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좋겠지만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일단 지지 정확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위치에서는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특정 가격대에서 고가라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은 가격이 바로 이 저항선이니까 이 저항선은 가격은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 제가 가정한 겁니다. 2만 원에서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2만 원에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만 원까지 하락한 후에 재차 2만 원대로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A라는 주식을 2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2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만 원에 매수할 때는 왜 매수를 했겠어요? 떨어질 거니까 매수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했겠죠. 2만 2천 원이든 2만 5천 원이든 3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니까 2만 원에서 샀겠죠. 모든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2만 원에서 매수했는데 이게 어찌어찌해서 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손실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 1억 원어치 샀다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중형차 한 대가 그냥 날아갔어요. 그때 투자심료가 어떨까요? 너무 안 좋죠? 너무 힘들죠? 내가 이거 어떻게 본 돈인데 연봉이 그냥 날아가버렸네? 돈도 잃은 거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제가 이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심리 강의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만큼 주식을 하면서 멘탈 관리 정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2만 원에 사서 만 원까지 하락했으면 제대로 정신을 부여잡기가 사실 힘듭니다. 엄청나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극적으로 이게 2만 원대로 회복을 합니다. 어때요? 와 다행이다. 아휴 살았다. 1년 만에 반토막 났다가 본장까지 왔어요. 자 이때 아까 지지선에서와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자 첫 번째 매도한다. 두 번째 보유한다. 세 번째 추가 매수한다. 다른 선택도 있나요?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니까. 어때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2만 원에 매수한 종목이 만 원이 됐다가 다시 2만 원으로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번 매도한다. 2번 보유한다. 3번 추가 매수한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은 1번 매도한다를 선택합니다. 아까 지지선이랑은 달라요. 그죠? 아까는 뭐였어요? 만 원에 산 주식이 2만 원이 됐다가 만 원이 됐을 때 매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그랬죠?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2만 원에 산 주식이 1만 원이 됐다가 2만 원이 오면 일단 매도합니다. 왜? 내가 그 잃었었던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일단 본전을 찾았기 때문에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서 이게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때는 또 마음이 지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보유 할 수도 있지만 추가 매수하실 분은 거의 없을걸요? 2만 원에 산 주식 2만 원에 산 주식이 1만 원이 됐다 2만 원이 됐다 2만 원이 됐다 추가 매수한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보유 아니면 매도인데 그 중에서도 매도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본전 매도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저항성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입니다. 저항선은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높은 가격대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고요. 이를 뭐라고도 한다고요? 매물대라고도 합니다. 주식의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매물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항선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을 한다. 차트 보겠습니다. 코리안 리 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여기다 저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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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봉입니다. 요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다음에 수익이 났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사자마자 물렸거든요. 조금 올라오는 척하다가 더 물렸거든요. 올라오는 척했지만 또 물렸거든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이에요. 무려 4개월 엄청 긴 기간이죠. 4개월 동안 완전 물렸다가 극적으로 올라오니까 와 다행이다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매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뭐죠? 저항선입니다. 저항점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습니다. 이 위치에서 맞고 떨어지고가 엄청나게 반복됐다고 한다면 또 올라갔을 때도 맞고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항점과 저항점의 신뢰도 저항선의 신뢰도 지지점과 지지점의 신뢰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차트도 볼게요.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만 가면 부딪혀요. 가면 부딪혀요. 가면 부딪혀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회복이 됐네? 그러면 본전 매도 일단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항점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매수하자마자 손실 손실 더 손실 마음이 아프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일단 어디로 올라오면 매도를 할까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아마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그럼 또 이게 뭐예요? 저항점은 많아지겠죠.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심리입니다. 이것도 볼게요. 세부 MC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있죠?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그렇습니다. 이런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좋겠죠. 그렇죠? 다 수익이 나니까.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가 본전 회복할 때 때려버린다.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위에 써놨죠?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지지와 저항이 다 있어요. 웅진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지지가 있고 지지가 있고 지지가 있고 지지가 있고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증권 방송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냥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네모나게. 그래서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라는 전략이 뭐냐? 박스권 매매입니다.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가면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지선이니까. 그렇죠? 이런 전략을 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2강입니다. 지지와 저항의 이해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 2강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몰라도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이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지난 주식의 정석 1강부터 100강까지의 풀강의 다 올려놨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지난 모든 강의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시황이나 종목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박스권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지지선이라는 게 천년 만년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지지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도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지지되지 못하고 주가가 2 밑을 뚫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식의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요. 언제나 예외는 발생하죠.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던 지지가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는 매수가 없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분명히 매수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도 지지했고 여기서도 지지했고 여기서도 지지했는데 여기서도 지지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사람이 이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 매수한 사람보다 뭐가 많으니까 떨어지겠어요? 매도가 많았던 거죠. 지켜야 되는데 매수도 있었는데 매도가 많았다? 뭔가 잘못됐죠.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의 힘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매도는 일반 매도가 아니에요. 좀 심각한 매도가 되는 거죠. 주가 하단의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투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지선에서는 지지받는 경향이 있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면 주가 급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적인 분석만 볼 때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지지선은 제가 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이 한 9,8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겠죠.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지겠어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하고 차익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내가 차익을 봐볼까? 했는데 예상을 깨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 순간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꽉 물립니다. 이 주식을 이만큼 동안에 어디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여기서는 다 손실이에요. 싹 물렸죠. 물린 사람이 많으면 그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배웠죠. 매물대가 됩니다. 매물대. 그럼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뭐가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본전 매도 심리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본전 매도 심리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뭐다?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건 지지선이에요. 누가 봐도 지지선이에요.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를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 지지선은 이제 지지선으로서 역할이 끝났어. 언제를 기점으로? 이 이후 이 이후부터는 지지선의 역할이 끝났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지지선이 아닙니다. 깨졌으니까요. 근데 지지선으로 역할이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럼 여기를 깨는 순간 이건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이게 지지선이었지. 하지만 여기부터는 저항선이에요. 그럼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저항선에서는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올라와도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지선이었지만 똑같은 위치에서도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죠. 왜? 왜?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반등한 걸 많이 봤으니까. 하지만 반등하지 않고 물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뭐가 발동한다고요? 본전 매도 심리.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분명히 지지선이 왜 저항선으로 바뀌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재차 만 원을 회복했을 경우 만 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본전 매도 심리가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해서 아이고 수익 잘 봤어요. 아이고 수익 잘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이구 나 오늘 수익 또 볼 거예요. 라고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그죠? 마이너스 10%든 20%든 찍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올라오면 본전에 팔아야지. 그러면 여기 맞고 떨어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려놨죠. 주가가 지지선을 무너지면 지지선이 뭘로 바뀝니다.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이거는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저항선. 똑같은 일직선이라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무언가가 되기도 합니다. 가변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실전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이콘텐트라는 기업인데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지지 받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죠? 지지를 받고 깨지면 뭐가 된다고요? 저항선이 됩니다. 깨지는 순간 저항선이 돼서 올라갔을 때 이 위치에서 막고 떨어지죠. 하락했다가 올라갔는데 기가 막히들 이 위치에서 막고 떨어집니다. 똑같은 일직선의 위치인데 여기까지는 이게 지지선이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이 깨지면 올라올 때 저항선이 되니까 막고 떨어진다. 그럼 실전 매매에서 내가 여기서 지지 받을 거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하셔야죠. 그죠?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물렸어. 그러면 어디서 매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매도해야죠. 왜?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으로 바뀌니까. 저항선에서는 매도해야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심화 강의를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루진 않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선, 지지선, 지지선 그런데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여기부터는 저항선을 바뀌어서 저항선 이렇게 됩니다. 주가 올라오면 여기서 막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똑같은 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지선이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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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하지만 지지선이 깨졌다. 그렇다면 이건 저항선으로 체인지가 됩니다. 바뀌죠. 그래서 지지선은 언제든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다. 반대로 저항선도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도 다룰 거니까요.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전략 아까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 여기까지 했죠?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하지만 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도한다. 가 기본 전략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매수했지만 주가가 깨지면 이때는 그냥 바로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전략인데 지지선이 깨졌을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제 매도를 못하고 주가가 더 내려왔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나중에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반등하면 매도는 하셔야 돼요. 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저항선에서는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려보시고 다시 보시면서 지난 강의도 보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해되실 거예요. 언제든지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려우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리바이벌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어요. 문자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휴일에는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지난 주식의 강의 쫙 정리해놨습니다. 공부하실 자료 엄청나게 많고요. 또 심화 강의도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다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충분히 주식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만큼 버실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번 건 운입니다. 운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공부를 통해서 번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은 오래가고 꾸준하죠. 그래서 언제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경우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요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수 한번 해보면 박스권 말씀드렸죠?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처럼 생겼죠? 네모나게 박스이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매수 저항선에서 매도 지지선에서 매수 지지선에서 매수 지지선에서 매수 지지선에서 매수 저항선 매도 저항선 매도 지지선 매수 요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 요렇게 하는 건데 여기를 깨고 지지를 못 받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바뀐다. 분명히 그죠? 자 다시 한번 요거 볼게요. 어? 이 위치에서 왜 매수가 없었죠? 여기서도 반등했고 여기서도 반등했고 여기서도 반등했고 여기서도 반등했는데 똑같은 위치인데 왜 여기서는 매수세가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매수세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죠? 여기서 매수세 많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반등하는 걸 본 사람이 수두룩한데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훅 밀렸다는 건 뭐예요? 훨씬 더 큰 매도세가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수급 문제든 아니면 뭔가 악재가 터졌든 실적이 안 좋든 어떤 이유인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지지받을 구간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밀렸다는 것은 뭔가 강력한 매도세가 있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배웠죠.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인데 지지선이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지선이 깨지면 뭘로 바뀐다고 했죠?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부터는 저항선이에요. 올라가도 여기서는 부딪히죠. 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본전 매도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지지선에서 매수한 전략은 잘한 거예요. 지지선에서 매수했으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서는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면 훅 밀리고 다시 복귀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매를 한다면 물리지 않고 손절하는 게 중요한데 손절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 다음번에 어디서 손절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겁니다. 심플하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럼 반대도 있겠지. 주식의 기술적 분석은 항상 반대가 있어요. 또 반대를 보시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제가 뭘 봤죠?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은 뭘 볼 거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 겁니다.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박스권 상단 돌파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저항선이 상향 돌파되었을 때 투자 심리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항선이에요. 이 가격에서는 부딪히죠. 이 가격에서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힙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2만 원. 제가 그냥 가져온 가격입니다. 그러면 2만 원에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2만 원에서 매도한다는 걸 나만 알고 있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차트는 열어볼 거 아니에요. 차트 보는데 돈 들어요? 힘들어요? 아니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무료로.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이 종목이 밀린다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도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매수가 매도보다 강했네? 이거는 어?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죠. 아까랑 이제 반대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이제 이게 저항선이었지만 여기부터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돌파하고 여기 밀리면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반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만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려는 매물이 있음에도 매도불구하고 매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매도가 있었지만 매수의 힘이 더 강해서도 올라간 겁니다. 매수의 힘이 더 강했다는 것. 새로운 매수 세력의 유입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가능합니다. 이 위치부터는 새로운 매수 세력의 유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새로운 매수 세력이 유입됐다. 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술적 분석의 패턴이든지 그 패턴이 원래 흐름에서 무너지면 주가는 급격한 변동을 보여요. 제 이전 주식의정서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요약 강의에서도 몇 번 아마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 힘의 흐름들을 인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랑 비교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유명 연예인 굉장히 10년간 도덕적인 연예인이 있는데 한 가지 사건으로 삐끗한 다음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작은 균열부터 시작됐지만 그 균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마치 나비옷과 같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런 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힘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큰 수익도 볼 수 있고 큰 손실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재차 2만 원을 하락했을 때 2만 원대에서 매수 세력의 재유입과 신규 매수가 발생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이런 위치에서 매수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실 분은 없어요. 하락하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 매도하실 분은 없어요. 이런 데서 매수를 했을 때 이 위치에서 주식을 매수하실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항선이 돌파되고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하실 분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부터는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패턴으로 보면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급등할 때도 있어요. 이건 패턴 강의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 안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지받고 올라간다. 언제부터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를 기점으로죠. 여기 기점으로. 이 앞에까지는 저항선입니다. 여기부터는 지지선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져도 여기서는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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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지지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지지선이 됐죠? 그래서 여기선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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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여기를 만약에 또 깨면 그럼 또 저항선으로 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 맞고 떨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실 때는 유연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주식 공부를 우리가 왜 하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완벽한 매매법을 알기 위해서? 아니요. 주식의 완벽한 매매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의 100%는 없어요. 근데 공부를 왜 합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죠? 홀수가 나오면 내가 이기고 짝수가 나오면 지는 게임 하실래요?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게임 무한으로 반복했을 때 내가 얻거나 잃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어차피 50대 50이니까 50대 50 게임을 무한히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힘만 빠지지. 근데 반대로 주사위 1, 2, 3, 4가 나오면 내가 이기고 5, 6이 나올 때만 내가 진다 이러면 하실래요? 대부분 할걸요? 왜? 1, 2, 3, 4가 나오는 빈도가 5, 6이 나올 빈도보단 높잖아요. 당연히. 그 게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는 승리 횟수가 쌓입니다. 돈도 쌓이겠죠. 주식은 그런 겁니다. 60%의 승률을 65%,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 그게 바로 주식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절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연한 사고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구나. 이게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실제로 공부가 되고 실전 투자해서 써먹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근데 저항이 되죠? 저항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저항이 되고요. 여기서도 저항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돌파되면 툭 하면서 훅 치고 올라요. 제가 지난주 캔들 강의에서 거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 캔들이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거래까지 동반이 됐으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매수한 힘이 더 컸다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뭘로 파악하셔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새로운 세력 수급의 유입 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수급이 유입된 다음에는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장대항봉을 기점으로 여기까지는 저항선 여기부터는 지지선이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거는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일봉으로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주봉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월봉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분봉으로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지금 일봉 말고 일봉 말고 일분봉 이런 걸로 하셨다가 탁탁탁탁탁 여기 탁 뚫고 나간다 이러면 단타로 딱 매수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도 몇 번 강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 보시면 돌파 매매에서 분봉을 보면서 하는 매매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르시면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심리만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부딪히는 가격 저항선입니다. 여기도 저항선이 되네요. 근데 여기부터는 바뀌었죠? 뚫렸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동반됐네요. 매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매도가 많았는데 매수가 더 많았던 거죠. 매도가 많았지만 매수는 더 많았다. 새로운 수급의 유입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반등한 이후에 지지를 여기서 받아야 되죠. 그죠? 지지받는 원리에 대해서는 수차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 캔들강의와 이 지지선 저항선 강의만 보시면 웬만한 기본적 분석 중간은 간다. 그 말씀이죠. 근데 매매를 하시다 보면 막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과 투자 성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 많이 해보실수록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60%의 확률을 62%로 끌어올린다고 매매의 결과가 현격하게 바뀔까요? 네. 현격하게 바뀝니다. 왜 그럴까? 단 2%의 성공률만 끌어올려도 계좌 수익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주식 매매를 한 번 열 번 백 번 천번 만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60%의 승률로 매매하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62%의 승률로 매매하는 사람의 자산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식 공부는 바로 이 1% 2%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완벽은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완벽에 가까울 때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는 평생 공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 저조차도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항상 바뀌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바뀌는 시장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입식 교육으로는 안 돼. 반드시 원리를 파악하셔야 된다. 원리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많이 봐서 아시죠?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저항이고요. 여기도 저항이네요. 저항점이 3개네요. 저항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저항에서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저항에서 부딪히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뚫고 올라갔습니다. 거래도 동반됐고 새로운 세력의 유입. 여기부터는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뚫고 나간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렇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에선 매수해도 안 되지만 지지선에선 매수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인데 이런 데서는 매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되네? 신기하네? 그렇죠?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는 여기가 나쁜 위치였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좋은 위치가 됐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좋은 위치.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종 정리입니다.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 하지만 지지선이 이탈되면 여기서는 매도한다. 하지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매매라서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인데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면 이때는 매도하셔야 되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때는 또 매수할 수가 있다. 이게 추종 정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을 완벽히 마스터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다. 제 강의 주식의 정석 풀 강의 1강부터 쫙 올려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공부는 제가 시켜드립니다. 공부 자료 어디서 볼 수 있냐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휴일에는 쉬었다가 평일 창중에 제가 강의 관련된 자료들 그 다음에 시험 관련된 자료들 종목 관련된 자료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공부하셔서 주식으로 수익 보실 수 있고 성공률 끌어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또 기초 요약 강의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